자, 이게 파란색이고, 까만색으로 보인다. 손 들어보세요. 네, 손 들어보세요. 네, 한 50명. 나는 이게 하얀색, 약간 하늘색 비슷하면서 하얀색, 금색으로 보인다. 손 들어보세요. 네, 지금은 금색파가 좀 안 중요. 금색파가. 그런데, 이게 검은색으로 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네, 자, 금색파 한번 보세요. 네,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? 그리고 금색, 이 까만색파는 금색으로 본다. 이해가 안 됩니까? 네. 네? 금색이니까. 이게 금색이니까. 이거 어떻게 까만색으로 봐. 넌 눈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니? 아니에요. 실제로, 제가 이 강의실에서 이게 흰색, 금색, 그 다음에 파란색, 검은색. 그 다음에 파란색, 검은색. 물어보면 거의 반나죠. 네. 이거 지금 광산 쏜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우리는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있거든요.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. 해석. 하나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거기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굳어지면,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. 바뀌기가.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니. 이거죠. 다른 쪽에서 검은색을 보는 사람은, 어떻게 이게 금색일 수 있어요. 이렇게. 금색을 보는 사람은, 네가 어떻게 까만색일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. 푹 튀어나와있습니까? 푹 튀어나와있어요? 네. 요거는? 쏙 들어가 있어요? 들어가 있어요. 두 개가 같은 겁니다. 같은 건데 하나를 뒤집고 가요. 우리는 보통 이 세계가, 햇빛이 위에서 아래를 붙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, 요건 들어가야 보이고, 이건 나가야 보이고. 이 세상에 대한 가정. 햇빛은 위에서 붙인다. 그렇게 살아왔으니까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요건 들어가 보이고, 요건 나가 보이고. 사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. 세상에 대한 가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, 해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,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. 저는 뭐, 실제로, 아까 그 원피스, 실제로 원피스는 이겁니다. 검정색, 검정색, 파란색이 원피스예요. 믿어지지 않죠.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까? 뭐,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무엇을 가정했느냐에 따라서, 어떤 경험에 두느냐에 따라서, 어떤 정보를 선택한느냐. 어떤 정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, 어떤 정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, 어떤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內자로 거돼서, 무슨 댓글로 까지는 않겠느냐에 가고 cứu 식사ります.